당근과 태론 시즌 2! 그니그니 당근이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거 알면 깜짝 놀라겠지! 당근이 오기 전에 빨리 준비하겠다! 풍선이다, 풍선! 풍선이네, 풍선이 여기있지? 어? і킹선이! 키로 інesh에 가서 깜짝이야! 살쿡삿 distinct 몰래 몰래 가서 Valentine íbте like button 어? 테롤? 테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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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롤 죽지 마! 내가 풍경 가지고 장난 맞히지 말아놨어서 테롤이 이렇게 자자자나 남겼을텐데 테롤! 어, 이랬나봐 잘 못했지? 어, 귀신이다! 아, 뭔 소리야! 귀신이 말을 한다! 이 분이 무슨 낙해로우시잖아! 어? 죽은 거 아니었어? 아, 둘이 뭘 죽어! 아, 진짜 깜짝 놀랐네 잠깐만 어, 나... 귀, 귀가, 귀가! 귀가 왜? 그리그리다, 그리! 귀가 안 들려? 짜잔! 해피발 세트유! 세계 축하해! 우와! 감동, 감동, 감동! I say down, you say down! 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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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! 마장 놀라지! 아, 이렇게 또 놀라지니까 짜야지! 아, 고마워 캐럿! 어, 근데 캐럿, 이 풍선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네? 뭔데? 이 풍선은 영어로 뭐야? 너는 생일날까지 그런 게 궁금하니? 어! 좋았어! 나는 잘 모르니까 우리 당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자! 그러자! 당빈 할아버지 알려주세요! 나 불렀어! 나 불렀어! 당빈이라고 해! 알려주세요! 몰라도 돼요! 알려주세요! 몰라도 돼요! 궁금한 게 있을 땐 불러봐라! 잘생긴 할아버지! 어, 맞아! 당빈이라고 해! 아이고, 생일 맞은 당근이가 풍선이 영어로 뭔지 궁금한 모양이로구나! 그럼 당빈 할아버지가 생일선물로 알려주마! 풍선은 영어로! 볼룸! B-A-L-L-O-O-N 볼룸! 이라고 하지! 당근이 생일 축하해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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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룸 볼룸! 슬퍼..? 아세이 풍! 유세이 선! 풍! 선! 풍! 선! 풍선은 영화로 볼륨 볼륨 볼륨! 풍선은 영화로 볼륨 볼륨 볼륨! 풍선이 영화로 뭐라고? 예예 B A L A A O N O U 한 번 더 예예 B B A A A A A 5 N 1 2 1 2 2 2 3 3 3 3 2 2 2 3 3 3 3 3 3 3 4 3 4 4 4 4 4 5 4 5 5 5 5 6 5 5 6 5 6 6 6 6 7 7 7 7 8 8 9 9 12 12 12 7 9 10 13 14 11 12 14 14 15 14 15 15 15 16 16 16 16 16 17 17 18 18 18 두 번 뻗어줍니다. 하나, 둘 다음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손 다섯 번 뻗어준 다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오른손으로 힘차게 어퍼컷을 날려줍니다. 반대로 움직이면서 왼손 다섯 번 뻗어준 다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왼손으로 속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려줍니다. 이렇게 두 번 반복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점프를 살짝살짝 복싱 스텝을 밟아주면서 왼손 두 번 뻗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잽 둘, 둘, 셋, 잽 반대로도 스텝을 밟아주다가 오른손 두 번 뻗어줍니다. 하나, 둘, 셋, 잽 둘, 둘, 셋, 잽 마지막 승리포드 이것이 바로 복싱체조랍니다. 예! 이것이 바로 복싱체조군요! 음악 주세요! 복싱체조랍니다. 복싱체조랍니다. 하나, 둘, 셋, 고! 오른손 잽 오른손 잽 왼손 잽 왼손 잽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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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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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잽 복싱 체조! 어퍼컨! 잽 잽 잽 잽 잽! 어퍼컨! 잽 잽 잽 잽 잽! 어퍼컨! 원 투 쓰리 잽! 투 투 쓰리 잽! 원 투 쓰리 잽! 투 투 쓰리 잽! 이겼다!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! 안녕! 안녕!